재밌겠다아 이말이야 스타트 야 그래픽 봐 캐주얼이지 스타트 히어 여기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킹덤러쉬 자 캠페인 히오리 아이온 삼별 삼별하면 이게 뚫립니다 몰라씨 자 우리땅 지켜야됩니다 요렇게 여기서 에나미가 에나미 적군이란 뜻이죠 에나미가 여기로 가면 안되요 여기로 지나가게 하면 안되고 빌드 타워스 투 디펜드 더 로드 길에다가 그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방어 방어를 해야된다 언 골드 바이 킬링 에나미스 에나미를 죽이면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 타워 콘스트럭션 콘스트럭션 건설이죠 건설 어떻게 하느냐 커맨드 앤컹커 할때 들어봤어요 클릭 디스 클릭 디스 여기에 원하는걸 치워라 아차타워는 어 사거리가 좋고 바락은 병사가 나와요 그래서 병사가 블락을 합니다 에나미를 그리고 마기 마기 길드는 굉장히 높은 데미지 어 관통이 있어요 데미지 관통 방어력이 높은 애한테는 좋다 아띨라리 아띨라리는 어 광역 공격을 합니다 아띨라리 자 빌드 이어 제일 처음에는 뭐 바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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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볼까요 바락 바락 FOR ANA AND GLORY FOR ANA AND GLORY FOR ANA AND GLORY 자 했어요 왜 안나오죠 더 지어볼까요 아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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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꽤 많네 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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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네 돈이 70이었나 이게 70이란 뜻이었나 아 이거 눌러야지 나온거야 눌러야지 나오네 글릭이요 뉴 에난 고블린이에요 스몰 이빌 굉장히 그 조그맣게 사악한 휴머노이드 인간형 괴물이에요 With No Outstanding Ability 능력이 뭐 특별히 있지 않아요 로우헬스 굉장히 건강이 좋지 못하고 에버리지 스피드 평균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꼬밍 넥스트웨이브 빨리 빨리 부르기 그럼 돈을 받아요 빨리 부르면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네 이건 뭐지 레인포 서먼 어 유 캔 서먼 트루프스 투 헬프 유 인 더 배틀필드 병사를 소환할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어 레인포스먼트 업 프리 앤 유 캔 콜댐 에브리 템미닛 이거는 이제 병력 그 농사 긴급 소집 같은거에요 긴급 소집 앤 뉴 파워가 생겼죠 그리고 돈이 남아두니까 이게 70이었구나 이듯이 마법사 하나 지울까 마법사 하나 지울까 요거는 위험할 때 이제 한번 쓸 수 있고 요거는 뭔가 이건 뭐지 아 이게 움직일 수 있구나 조종을 이렇게 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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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가 외냐 이 이 궁수랑 같이 쓰고 싶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와? 아 지불 뉴 에나미 옥구 옥구도 있네요 옥구는 어 터프에요 세비지 윗 나이트아머 가벼운 방어구를 가지고 있고 느립니다 그래서 관통이 있으면 좋겠죠 방어구가 있으니까 아머드 에나미는 어 데미지 요거 요걸로부터 이렇게 방어하는게 있어요 아 숲 에나미는 웨어 어 디퍼런트 레벨 오브 아머 데드 프로젝트 프로젝트 댐 어간 어간니스트 어 어 피지칼 어택 어 물리 데미지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마드 어 에나미스 테이크 레스 어 데미지 프롬 어 마스크맨 솔져스 앤 아딜러리 어 요런거로부터 이제 좀 보호가 된다아 이말이야 뉴 파워도 생겼다아 이말이고 더 나와 빨리나 팁 꼬맨드 유어 드롭스 꼬맨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맞다리 같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아 이말이야 뉴 파워 부르자 자 같이 싸워 어디에 지나봐 어디에 자 막아 막아 업그레이드가 안되네 여기다가 광역공격하는거 자 이말이야 빨리 불러 레인 오브 파일 블라스트 유어 에너미스 윗 파이어 프롬 더 스키스 어 스카이스 스카이로부터 어 굉장히 그 불이 막 폭격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어 에너미한테 어 레인 오브 파이어스 이스 파이어 이스 베스트 세이브드 어 그리고 보컬 어 스키스 이말이요 이말이요 어 아..병사들이 빠바따기 좀.. 어..뭐야 삼별로 깼다 이말이야 자 여기 이렇게 평화롭게 지켜냈고 자 다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말이야 업그레이드는 아차리랑 병사랑 병사가 난 맘에 드는데 이거는 이제 마법 이거는 그.. 긴급 소집을 좀 할 수 있고 어택 데미지가 올라가고 이거는 마스크맨 타워스 리턴 어.. 솔드.. 어.. 팔 때 돈을 돌려준답니다 맞죠? 아.. 렌지 이거 하자 렌지 이거 좋아보이네요 그리고 돈 돈 알았다 끝났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이렇게 정보 정보할 수 있고 히어로 룸 히어로는 없어요 아직 아치.. 아치..먼트 굉장히 그 암튼 좋은 뜻이에요 자 갑시다 자 타워스 레벨 2 어빌레이블 어.. 업그레이드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타워를 타워들을 그리고 여기 여기 꺾이는 부분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꺾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거면은 어떻게 하냐 사거리가 굉장히 넓은 여기를 앞자리로 앞자리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아잘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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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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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 스트라.. 스트레이.. 티기.. 베이식스.. 아.. 바락스 아.. 굿뿔 어.. 블락킹 드 에너미스 버트 아.. 렉인 에너미.. 아.. 아.. 어.. 마스크.. 슈얼.. 유.. 헤브.. 이네프 파이어.. 파워.. 투.. 서포트 댐.. 아.. 요기서 어.. 막고 있는 동안 이렇게 이렇게 공격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그 앞에 막아줄 바락이 필요하다 이말이야 하지만 괜찮다 이말이야 왜냐 요걸로 긴급소집으로 앞에 좀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말이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팍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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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쯤에서 요거 하나 떨어뜨려 여기다가 이제 바락을 딱 치워주면은 든든하다아 이 말이야 앞에 딱 요.. 요기로 가서 포더킹 자 오면은 요오는 동안 이거야 하고 아.. 야참애님 만원 우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병사 병사 소환 병사 소환 병사를 받고 여기 병사는 빨리빨리 나와서 좋아요 소환 감사합니다 만원 우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딱 시간 끄는 동안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가 없고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딱 백으로 해가지고 딱 올려주면 좋겠죠 옥구가 오네요 옥구 단축키도 된다고요? 아 단축키 되네요 단축키 아 되네요 단축키 옥구.. 옥구들은 자 이걸로 맞고 좋아요 더오라이 말이야 울프 울프는 베리 패스트 빅 비쇼스 꾸리철스 대 캔 다치밀리 어택스 캔 다치밀리 어택스 어 그 어떤 그 밀리어택 이런 창 이런걸로 이제 때리는걸로는 피합니다 그 대신 굉장히 건강이 좋지 못하고 굉장히 패스트에요 마법사에게 쥐약이겠죠 그 말은 자 막어 프리덤 프리덤 자 못지나가게 막는동안 공격 그리고 업그레이드 야 업그레이드돼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 이게 강력해졌다 이 말이야 음 든든해 영어도 잘하고 못하는게 없어 더 더 빨리빨리 하고싶은데 이거 오크들 오크들 그래봤자 오크 아니야 이거 마법사 이거 공격으로 이거 퍽퍽 하면은 뭐 오크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명당이니까 이 자리가 이거부터 딱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이제 애들 오니까 이걸로 막아주고 1번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벽타네 퍽 늑대가 온다 이 말이야 소환하고 소환해 놓고 이게 옥군은 올라오면 되겠다 이 말이야 미리 써놔야지 미리 써놔야지 쿨이 돈다 이 말이야 자 마법 공격 또 못 지나가게 농부를 또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게 돈이 모이는 즉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강력한 마법으로 제껴야 된다 이 말이야 빨리 빨리 부르라 이 말이야 운다 이 말이지 자 오면은 자 마법 마법 못 지나가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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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아 야 됐다 이 말이야 귀여운데 이거 디자인이 이거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응? 자 이거 빨리 만들어야지 쿨이 빨리 돌아가지고 빨리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야 최대한 시간 끌어서 일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라 이 말이야 이거는 모아놨다가 이쯤에서 올 때 요걸로 길 막고 떨어뜨리는게 답이다 이 말이야 이거 없이도 되겠.. 되겠다 이 말이야 풍붓기 안써도 풍붓기 안써도 풍붓기 안써도 맞겠다 이 말이야 아아 굉장히 빅토리 쉽다 이 말이지 자 어디 가만히 있어보자 자 어디 가만히 있어보자 인크라이즈 랠리 포인트 레인지 앤드 어 리듀스 솔져 트레이닝 타임 솔져가 죽으면 바로 그 이렇게 막 생산되는 시간이 감소하고 그 병사들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그 좀 넓어진다 이 말이야 수급 패머스 어 웰피에이드 멜페드 어 그 헤브 에디셔널 헬스 엔드 니트윌 모어 데미지 아 건강을 좀 해주고 조그마하게 좀 데미지가 드러난다 이말이집 멧 미티어 미띠어 에드 투 에디셔널 메티얼 샌드 데미지가 늘어난건데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고 쿨다운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죠 그러면은 이게 좋나? 앗자리가? 아케인 샤따 디스트로이 포션 오브 에너미 피지컬 아머 앤 에브리 히 에브리 히 때려도 그 적군의 그 어떤 그 방어 방어를 디스트로이 한다 굉장히 그 어? 포션을 궁수나 업그레이드 해라 이 말인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처음이니까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아이언 챌린지 요거 요거를 해? 나중에 한다 이 말이야 궁수하고 포수 요기 돌아가는 길목에서 여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할거란 말이야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칠 수 있는 요기 요기를 잘 선점하는게 좋겠다 이 말이야 여기다 여기다 됐어 됐어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거 지우면 돼 됐어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거 지우면 돼 여기 커브? 여기 괜찮아 하나 얘도 공격할 수 있어 사거리가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이게 어? 무섭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다가 딱 바락을 딱 지어줘 바닥을 딱 지어줘 축축 업그레이드하면 사거리도 늘어나구나 이걸 넓어지는게 좋겠죠 여기 아래까지 커버 커버되니까 뭐야 이거 단축키 뭐야 이거 단축키 이거 단축키 뭐에요? 랠리? 아닌데 직접 해줘야되나? 단축키 뭐냐 이 말이야 막아주고 막아주고 야 이거 좋은데 빨리 빨리 와 여긴 이걸로 맞고 여긴 이걸로 맞고 여긴 이걸로 맞고 빨리빨리 와 여긴 이걸로 맞고 여긴 이걸로 맞고 여긴 이걸로 맞고 이걸로 맞고 아 철 아 이거 빨리 안하고싶은데 이거 취소하고싶은데 방어가 된다 이말이야 안 돼 안 돼 1번을 안쓰고도 이길 수 있다 이말이야 빨리 나와 아 옥구네 빨리와 뭐야 이건 샤만 힐을 한다 매직어택으로부터 트리 발 힐러스 저항하는 마법공격으로부터 저항하는 하이매직 레지스탄스 저항이 있어요 굉장히 마법저항 캔힐 알리스 동맹군을 치유할 수 있구요 에버리지스피트 보통의 속도입니다 피아에 아 아 아 아 아 아 돈이 남아 도는데 아 아 아 대포 아.. 배포 하나 짓는다아.. 이말이야 흐르라고 있어? 재소없게 이게 1번을 안써도 이렇게 하네? 이 옥구는 좀 모아가지고 해야겠다 안되겠다 아.. 자꾸 아끼게 되네 1번을 난이도가 너무 쉬운가? 하하하하 좋아 여기다 하나 찌끄리자 하하하하 이건 뭐.. 질수가 없잖아 옥구가 일로 오니까 옥구맞는 자 이거 이거 짹짹게니네 필요없어 이거 괜히 만들었네 여기다 아 감살 키라는 놈 너무 쉬운데? 프리덤 굉장히 그 자유라는 뜻이에요 프리덤 왠지나가 빨리와 빨리와 오그레 비크 굉장히 크고 굉장히 못생기고 굉장히 거친 인간형 인간형 인간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요 느려요 코스트 3라이브스 굉장히 그 목숨이 3개입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돼요 그게 오그레다 오그레가 위로 오니까 오그레 맞춤형 요거 하나 넣어주죠 보스에요 일종에 뒤에 힐러가 있고 뒤에 힐러를 잘라줘야겠죠? 정신없는 틈을 타서 힐러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는 랠리 포인트 됐어 왜 안죽어 목숨이 3개 깎인다고? 아 들어가면 다 알아! 빨리 와 빨리 와 왜 안와 오라고 했는데 오르니 오라고 하면 빨리 와야지 자 끌어들여 자 끌어들여 принципе 으쌰 5그래만 잡으면 근데 5그래만 잡으면 그방이지 뭐 얘네 짹간이들은 신의 심판이다 이말이야 끝났구만 무난했어 아 히알로가 언럭이 됐습니다 언럭 풀렸다는 뜻이에요 Sir 기사라는 뜻이죠 Sir 무슨 경 게랄드 라이트 시커 라이트 시커 빛을 찾는 사람이에요 빛을 찾는 제랄드 공격력 체력 건강하네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글러리 피어싱 샷 샷스 어 이그노아 어 포션 오브 더 에나미 피지컬 암어 어 좀 관통이 있네요 관통을 좀 하고 인그레이드 어 아 아틸러리 어 어땡 아틸러리 어땡 이깐은 안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요거 타워 업그레이드 3렙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영웅이 있고 팁 어 코맨드 유얼 히어로스 어 스페이스바로 어 셀렉트 클릭 어 포트레이드 오얼 어 초상화를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릭 온 베스트 무브 어 더 히어로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클릭이 되죠 스페이스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되고 그쵸? 요거 여기서 이제 적들이 나오고 여기를 막아야되는데 아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고 싶다 이말이야 뭐 어떻게 하냐 이말이야 그러면은 요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굉장히 그 강력한거 그리고 아차리는 여기 뒤에가 너무 낭비가 되잖아 그쵸 여기서 낭비가 되네 아차리 아차리 여기는 병 이제 보니까 여기는 그 그거 짓는데네 여기는 그 바락 짓는데네 이따 강력한거 딱 지키라 이말이야 자 와라 이말이야 야 영웅 개쎄다 이말이지 절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절로 가기도 하고 하나봐 이건 뭐야 레벨 2레빈 라는건가 이말이야 오프 오프 빨리와 이거 뭐야 어떡해 3레벨 레벨 올라간건가? 저 물고기 잡으면 돈 줘요? 물고기 여기서 아이고 아 약올라 야 이거 진짜 세다 얘 레벨이 막 올라가는데? 불러서 아 철스레디 준비됐냐 이말이야 어색 준비됐냐 빨리와 자 미리 소환 미리 소환하면 미리 쿨이 돌아가죠 아 요 앞에다 나가지고 얘가 안왔나 파우 파우 아 이건 갈래가 있나 보네 그 어떤식으로 갈지 어 뭐야 반디트 반딧 반딧이라고 그 그 어떤 밤에 그 횃불을 들고 들어 다니는 데서 이 그 도둑이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밤에 횃불을 들고 가면은 이게 그게 반딧불 그래가지고 그 유래죠 밤에 막 아무것도 없는데 불이 어른거린다 그건 도둑이다 스위프트 아길 어 데이 캔 디스패치 어 데얼 어 에너미스 베에리 퀵클리 어 스위프트 굉장히 그 스위프트하고 악일 굉장히 악일하고 근데 데이 캔 디스패치 그들은 디스패치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데얼 에너미스 베에리 퀵클리 굉장히 빠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스패치에 제보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패스트 스피드 패스트 스피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오 어 메리하이 데미지 데미지도 굉장히 세요 캔 다치밀 어때 굉장히 그 물리공격도 피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병사들을 잘 잡아요 그렇기때면 어떻게 하지 포격으로 잡아야 된다 쉼 쉼 쉼 쉼 쉼 쉼 쉼 쉼 이게 최선입니까 빨려와 아 너무 싶다 캐주얼은 내 수준 안 맞는다 벤딛 진짜 잘 잤네 두두두두두두 포 아나 글로오오오리 아.. 힐을 하네.. 썼어.. 빨리빨리 와 빨디 요거를 뭐다 두둑이다 또 와 야 이거 너무 쉽다 궁수가 사기에요? 궁스타워 위주로 지금 저보고 사기를 하라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네 이 녀석 개우지네 도와 무리간드 무리간드 암어드 아웃 로우스 어.. 암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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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어드를 착용했고 굉장히 그 펀이시먼트 어브라 펀이시먼트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어? 위스탠드 캔 아셨죠? 이럴 뜻이에요. 굉장히 그 위험한 녀석들입니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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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지나게 잡아 잡아 허니 허니니까 웃긴 놈들 아 이걸로 잡으면 안되요 사실은 어디가 온 방지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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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 봐 근데 영웅이 진짜 좋은데? 두타임 더 떨어지면 확실히 좋진좋겠다 돈 남겨가면 더 좋은거였나? 도착 이렇게 잡고 이거 이것만 잡으면 끝났다 이 말이야 좋은거 없다 이 말이지 너무 쉬운거 아냐 이거 도착 컨티뉴 계속이란 뜻이다 이 말이야 인크레이즈 마스크맨 렌즈 렌즈 렌즈가 굉장히 넓어져요 렌즈란 무엇이냐 그 굉장히 그 렌즈 사거리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마스크맨 어 마스크맨 어택 헤브 어 어 찐스 오브 딜링 더블 데미지 두배로 때릴 수 있는 어떤 그 크리티컬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다 인크루즈 랠리 포인트 렌즈 그리고 어 이것도 여기 또 증가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파이어 아 요거 요거 하나 해주면 좋았다 다음 어딨어 요기? 여기로 왜 가? 길어먹을 여기까지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게 어딨어? 자 빠뜰 빠뜨를 이렇게 오고 자 일로와 요기가 요기는 유충지죠 유충지니까 여기는 끄트머리고 여기는 중심이니까 더 넓어질수록 좋잖아 그니까 여기는 마법타워를 짓고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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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처스가 있네 바람을 여기다 딱 짓고 광역 일을 하고 무조건 현란을 당구 알수 고 일을 하고 일을 하고 지낸 다행히 도전 이곳 설마 지하지만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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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가 나가 얘가 공격을 안하네 란지 업그레이드 얘를 먼저 해줘야겠다 란지를 내가 많이 때리겠죠 마우스 많이 때리는데 두리엔포스 빨리빨리 와아 다음 뭐야 어디서? 어? 이건 우리의 미래가 아니었는데 자이안트 스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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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 잘 싸워 싸우고 여기다 갔다 응? 빨리 나와 여기다 아차 아차타워 이상하다 프리페어 글로리 영광을 위할 준비가 되겠다 여기다 어 랜젤스 레전더리 마스터스 오브 보우 어 데이 캔 엔리쉬 엔리쉬 엔리쉬가 뭐에요? 엔리쉬 어헤이 오 에어로우스 굉장히 패스터 하고 포처 다른 편에 있는 다른 병력들 보다 더 강력하다 이말이야 패스트 레인지 오브 파이어 엔드 엑셀런트 레인지 굉장히 넓게 쏠 수 있다 이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딨어 또 내려라 이말이야 어 뭐야 아 저렴하게 등장 에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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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역으로 다 쓸어버린다 이 말이지 잡아 쫓아가 빨리 나와 아 요거 마스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찍어 담당해라 이 말이야 급했다 이 말이야 나도 급할 때가 있다 이 말이지 와그 와그 커닝 패스트 비스트 암튼 굉장히 그 짐승같은 새끼인데 그 굉장히 강화판인것 같아요 마법저항도 있고 캔 이렇게 막 피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빨라요 아까 그놈보다 더 빠릅니다 미친놈들 우리 땅을 지켜야한다 이 말이야 빨라가지고 광역본격도 틀을 깨어막히겠네 아 너 한 번씩 둘러버렸네 인도 아야 된다 이 말이지 아야 된다 이 말이지 오 이런게 있었구나 실바나스 실바나스를 뽑을 수 있어요 실바나스를 뽑을 수 있어요 아 아 미쳤다 포이즌 에나미 딜링 어.. 독을 묻혈 수가 있고 이거는 싸만 쏜스 굉장히 그 싸만 그 막 데미지 막 쏘는 막 그 어 이렇게 막 마법 이렇게 어? 덫을 덫을 논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트랩 뭐야 이게 자꾸 나와 마트리.. 갓 마트리시 부착할까 자.. 마법정이 굉장히 높고 새끼.. 스파이더링을 깔고 까고 어.. 도착하면 두목이 죽고 중간.. 그거요 이키로 미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에이 모르겠다 다 뒤져라 이 말을 나와 파다 킹 파다 킹 파다 킹 파아다 킹 이거 업그레이드하고 싶습니다 조작.. 조작에서 먼저 때려주고 오.. 때려주다가 돈 빨리 모자 야 이거 아차 이거 아차 좋네 이거 아차 여기는 계속 쌓이면은 든든하겠네 이거 안죽기만 하면 다 뒤져라 다 뒤져라 다 뒤져라 다 뒤져라 다 뒤져라 나와 아 아 피니당 부터 긴 땅부터 채운다아 이말이야 마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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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킹 굉장히 잘 놀란다는 뜻이야 헐킹 웰 트레인드 아마드 굉장히 그 막 잘 이렇게 무장이 되어있고 어? 오프다운 자주 씬 리딩 브리그란 이렇게 해가지고 밴디드 이렇게 걔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리더같이 이렇게 어? 지도한다아 이말이야 슬로우 스피드 미디움 아마 도착하면 세계 깎인다아 이말이지 호허 이말이 저춤 여기는 아차가 맞고 아차 보드가 맞고 포레스트 이거 오어 데미지를 받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슈움라인도 아니에요 어려움이에요